집단보호시설의 코로나 발병이 계속되자 경상북도가 도내 요양병원에 이어 정신병원과 요양보호기관도 표본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검사는 약 70% 정도 진행됐는데 경산서요양병원에 이어 봉화군립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내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검사에서 4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봉화군립요양병원은 봉화해성병원과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해성병원은 집단 감염이 확인된 푸른 요양원과 역학관계가 나와 최근까지 코어트 격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감염 경로에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병원 환자와 입소자 247명 전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10군데 요양병원의 표본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방적 코어트 격리에서 빠졌던 정신병원과 주간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표본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경제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무담보, 무의자, 특례, 융자에도 이례적인 대책이 동원됩니다. 신청이 폭증하면서 현재 보증심사만 5천여 건이 밀려있는데 농협과 대구은행의 전현직 심사역 100명이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파견돼 보증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대구의 힘을 합쳐서 일주일 내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을 모든 업무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영국에서 귀국한 20대가 성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이후 국내에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국내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시군 보건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